제1회 월출산 경관나지 유채꽃축제 아랑고고장구 전국페스티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랑고고장구 전국페스티벌 유채꽃축제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거진 종반으로 접어드렸고요 6시부터는 또 노래자랑이 펼쳐집니다 1등이 50인치 칼라티비래요 아싸 명칭자에요? 껍데기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박스 안에 물건도 들어있어요? 당연하죠 아 그렇구나 뭘로 보고 지금 2등은 뭐죠요? 2등은 냉장고였나 모르겠어요 냉장고 박스만 주는 거 아니고 대가리가 나빠가지고 금방 잊어먹어 큰일났어 자 요소브논의 멋진 무대 여러분들의 금방수로 시작해볼텐데요 김고모의 아파트 갑니다 렛츠고 아파트 띵동 띵동띵동 띵동띵동 뭐지 뭐지 what? 띵동띵동 띵동띵동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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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하며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언제나 내게 언제나 내게 속삭이던 너의 목소리 흘러가는 땅물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머물지 못해 떠나가버린 너는 못 잊어 오늘도 바보처럼 미련 때문에 다시 또 찾아왔지만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흘러가는 강무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머물지 못해 떠나가버린 너를 못 잊어 오늘도 바보처럼 미련 때문에 다시 또 찾아왔지만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여수 만세 대한독립 만세 경례 최고다 최고 여기 보니까 김민주 선생님 화이팅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모여주시고요. 한국의 신명 아랑구 고장구 핵심입니다.